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1절 깨끗해져라 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나병은 한샘병이라고도 해요 몸에 병균이 들어와서 피부에 이곳저곳에 혹처럼 살이 부풀어 오르는 병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병입니다 통증이 없다 보니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게 되지요 그러다가 손이나 손가락, 발이나 발가락들이 하나 둘 잘려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이 병이 전염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은 병에 걸릴까봐 그런거지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생기면 그 환자의 가족들은 평생토록 병에 걸린 가족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가실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제발 낫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손으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신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만지셨다면 예수님도 그 병에 울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부정해진다 라고 말해요 만약 예수님께서도 나병에 걸리신다면 마을에서 쫓겨나 평생을 혼자 살아야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깨끗해져라 그러자 그 나병 환자의 병이 나았어요 구약 성경에서 나병 환자들을 마을 밖으로 내보낸 이유는 전염이 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병에 걸린 사람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리고는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아픈 사람들을 덜어 죄인이라 불렀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피했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이제 병이 걸리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팠던 그 나병 환자가 나았어요 아픈 사람, 아픈 친구가 주변에 있나요? 먼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빨리 나아서 우리 함께 만나자 그리고 그 친구가 낫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주세요